갑시다. 억울 가즈용. 안녕. 오 대박. 아니 요트 처음 타봐. 진짜 처음이야. 요트는 처음이지? 와 대박.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아마 이 야경을 보면서 요트 타는 게 아닐까. 사실 부산에 와서 이런 경험하는 게 사실 처음이거든요. 저도 어떻게 보면 외국에 살다 와서 그런지 경험이 많이 없어요. 그런데 이렇게 부산에 와서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. 이 바람이 멍끔한 수분이 사라지면 우리의 추억도 점점 희미해질까 아직 왈깍 내겐 소나기가 내린단 말야 이제 우린 헤어지게 이어지겠지만 다시 돌아 다음 여름에 만날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